안녕하세요 첼시팬 여러분 앙크티비입니다 오늘은 레스터전 패배 이후로 램파드 감독이 또다시 경질설이 돌면서 사실상 경질이 가까워졌다 혹은 보드진은 결정을 했다라는 여러가지 기사들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 맞다는 의견도 있지만 저 역시도 램파드 감독이 경질되는 거에 있어서 경질되는 쪽의 무게추가 좀 더 기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램파드 감독은 사실상 위험하고 램파드 감독이 경질되어야겠다는 의견이 좀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의견을 좀 보겠습니다 해외의견을 보면 과연 19라운드 이후 그러니까 19경기 이후로 우리가 웨스트엔보다 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시즌이 시작하기 전이겠죠 나는 램파드 감독을 사랑하지만 선수로서 그는 조금 안일하다 멍청하다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그는 위험한 위치에 있다 우리는 이렇게 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얘기겠죠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우린 그를 전설로는 사랑하지만 이건 절대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외 팬들의 반응 역시도 상당히 좋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는 종지부를 찍는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첼시는 무난히 졌고 레스터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겼습니다 그렇다보니 최근 성적도 중화위권인데 3천억을 썼고 어제 같은 경기는 이제 빅클럽하고는 경쟁이 안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된다면 보드진 역시도 기다리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보니까 후인 감독 얘기가 좀 나오는데 요 위에 있는 알레그리랑 투엘을 주로 언급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하세니틀, 나게스만, 로저스, 셰븐체코, 그린트 여러가지 감독님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상 올만한 거는 이제 투엘하고 알레그리뿐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엘하고 알레그리는 무직입니다 첼시가 램파드 감독을 자르고 바로 감독을 데리고 올 거라면 지금 투엘하고 알레그리만큼 빨리 데리고 올 수 있는 감독이 없습니다 무직이니까 두번째는 성적을 내본 적이 있는 빅클럽 출신들의 감독입니다 유벤투스야 뭐 빅클럽인 거 아실 거고 파리 생자르망으로 지난 시즌 결승까지 끌고 왔던 투엘 여러모로 봤을 때 지금 램파드가 커리어나 좀 실력면으로 근접하기가 어려운 감독들이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둘을 데리고 올 확률이 높고 그렇게 나이들도 많지 않으시고요 여러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투엘과 알레그리가 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들의 장점을 하나씩 보셔야 되는데 일단 알레그리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봐야 되는 건 에이시밀란도 있지만 유벤투스의 성적입니다 장점으로 놓고 보자면 알레그리는 리그 운영이 일단 좋습니다 라인을 조금 내리고 수비를 좀 정교하게 가져가주는 그러다 카운터어택을 좀 때리는 물론 모든 공격을 그렇게 하지 않지만 공격에 좀 자율성을 부여하고 수비를 좀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가져가주면서 이 얘기는 좀 수비를 튼튼히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리그 운영은 좀 좋은 편입니다 물론 유벤투스가 늘 승리를 거두는 늘 우승을 거두는 팀이지만 올 시즌만 봐도 인테르가 우승할 수도 있고 에이시멜란이 우승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를 위협을 받고 있는 유벤투스 그러니까 세리에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리그 우승을 거쳐왔던 감독이기 때문에 리그 운영 면에서는 분명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투엘은 있는 자원에서 되게 다양한 전술 그리고 되게 촘촘한 전술로 그러니까 전술가적인 면모로 이렇게 변화를 가져가는 감독이라 그러면 알레그리 같은 경우에 있는 자원을 좀 안정되고 견고하게 만든 다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축구 상대를 많이 분석해서 이길 수 있는 축구를 한 다음에 안정적으로 가져가주는 감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 맞춤 전술도 잘 가져 나오고 중원을 3미들로 해갖고 좀 견고하게 가져가주는 4-3-3이 됐든 뭐가 됐든 뽀백과 3미들을 이용해서 조금 안정적인 후방을 갖고 나가면서 좀 공수를 연결하는 그런 감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3-3을 채시가 계속 사용한다 그러면 지금 그런 전술 내에서 조금 더 안정감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이라고 볼 수 있죠 자 투엘을 보자면 저는 전술 변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는 진짜 변태다 이게 아니라 돌문에서는 9개인가 10개에 가까운 전술을 다양하게 사용할 정도로 정말 어떤 자원이든 어떤 전술이든 지금 갖고 있는 자원 내에서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감독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 그리고 분데스리가 출신 감독이다 보니까 파리생제라만 같이 리그왕은 이제 조금 저물어가는 리그가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분데스리가에서도 성적을 냈던 감독이고 슈퍼스타를 다루긴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뭐 은바페 네이마를 달아본 적도 있고 실제 은바페만 보더라도 쓰기 좀 까다로운 선수 네이마르도 그렇고 쓰기 까다로운 선수들도 잘 쓰던 감독이기 때문에 베르너라든지 하베르츠라든지 지에우라든지 지금 램파드 감독이 쓰기 껄끄러워하고 좀 활용도가 좀 까다로운 선수들도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감독이 마음에 드는 건 공격적 세부 전술이 정말 많은 감독이에요 물론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이마르 공미롤부터 시작해서 은바페를 이용한 하프스페이스 공략하는 거 디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여러가지 그리고 이제 공격적으로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트라이앵글을 세우는 것이나 네이마르를 필두로 뭐 디마리아고 은바페를 집어넣는 것 여러가지 다양한 전술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선수 퀄리티가 뭐 그거보단 좋을 수가 없겠죠 네이마르는 월드클라스고 은바페도 차기 월드클라스를 노리는 선수니까 첼시의 지금 스쿼드가 그 정도까지 좋진 않아도 베르너, 하베르츠, 플리식 이런 선수들이 그런 롤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투엘이 오면 이제 공격적인 전술은 확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투엘의 단점을 바로 보겠습니다 투엘의 단점을 바로 보면 장교적인 관점으로는 어렵죠 3년을 바라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투엘 감독이 뭐 돌문이랑 파리생제르망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사실상 3년을 버티기도 어렵고 그냥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많이 싸움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고 나갈 수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은 있죠 왜냐하면 감독을 데리고 오는데 제가 봤을 땐 무리뉴 감독도 그랬고 다시 시작하는 무리뉴 감독 그리고 콘테 감독도 그랬고 좀 불같고 좀 성정이 좀 급하고 이런 감독들이 오면 분란이 있었거든요 전에도 있었지만 첼시에서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투엘 감독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냥 경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엘 감독이 리그 운영을 조금 이상하게 합니다 뭐냐면 그런 문제로 파리에서도 잡음이 나왔었는 모든 대회를 중요시하는 감독이기는 해요 다 잡으려고 들다 보니까 리그 운영에서 좀 꼬이는 그런 감독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첼시, EPL에서는 정말 많은 경기를 소화해야 되거든요 투엘이 맞는 첼시는 그런 곳에서 좀 잡음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자, 알레그릴 보면 뭐랄까요? 중요한 고비마다 소극적인 운영을 해서 날려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승전도 그렇고 그리고 공격적인 세부전술이 있다기보다는 물론 없지 않습니다만 있다기보다는 좀 자유방임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램파드 감독처럼 공격해서 공격해서 개개인들이 조금 하나씩 만들어가는 걸 바라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공격수들의 역량을 좀 더 믿는 느낌이거든요 거기에 제가 이거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중원을 생략하는 감독은 아니에요 쓰리 미드를 정말 중요하다고 설파하고 다니는 감독이기 때문에 중원을 중요시하는 감독은 맞습니다만 글쎄요 너무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다 보니까 똑같이 많은 경기를 소화하는 첼시에서는 부상자가 나올 만한 위험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공수에서 중원이 잘 연결하길 바라고 좀 수비적인 거, 활동량인 거를 좀 많이 그렇게 부여하다 보니까 유벤투스에서도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무리뉴 감독을 한번 언급했을 때처럼 수비 밸런스를 중요시하는, 치중하는 그런 축구가 현대 트렌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 뭐랄까 가둬놓고 패버리는 거죠 전방 압박을 아무래도 많이 가져가는 게 현대 트렌드인데 아예 본인들이 내려앉아주면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본인이 이제 역습 축구, 그러니까 선수비 후역습에 축구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요새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트렌드에서는 어긋나 있는 그런 감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쁜 감독이라는 게 아니고요 자, 가능성 측면 투엘부터 보겠습니다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지기고 본인도 첼시도 많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독일 선수들을 좀 더 원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투엘 감독이 첼시로 오는 모양새가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현대 트렌드에도 부합하고 젊은 감독이기도 하고 뭐랄까 지금 자원들로는 알레그리 쪽보다는 투엘 감독이 훨씬 잘 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투엘 감독이 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자, 알레그리 쪽을 보면 반대로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뭐 알레그리 링크가 많이 났던 거면 또 모르겠는데 알레그리 링크도 아주 그러니까 뭐 로저스, 세븐체코, 하세니틀, 나게스만 여기에 알레그리가 포함되는 그러니까 선택지 중에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레그리는 뭐랄까 링크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투엘에 비해 거기다 로만이 원하는 축구보다는 조금 무리뉴 감독이나 이런 콘테 감독 시절의 그런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꽤 오랜 시간 감독직을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현장 감각이 살아있을까라는 의료도 있고요 무엇보다 챔스 결승 올려놓은 것이 굉장한 일이긴 하지만 여기 투엘 감독도 그건 해낸 감독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봤을 때 투엘보다 앞서는 부분은 좀 리그 운영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 정도 부분이라서 투엘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엘이 제일 난 것 같습니다 이 둘을 비교하라고 그러면 투엘이 좀 더 난 것 같은 게 뭐랄까 아무래도 지금 자원 내에서 또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지금 자원 내에서는 투엘이 더 잘 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5년을 책임져줄 수 있는 장기 장기 플랜을 책임져줄 수 있고 그러면서 좀 전술가적인 이미지면 훨씬 좋겠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건 좀 욕심인 것 같고 뭐 나겔스만 하세니틀 뭐 로저스 이런 감독들은 어렵습니다 팀이 있으니까요 거기다 뭐 세븐체크 그란트 같은 감독은 지금 무너져 있는 첼시를 살리기에는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투엘 아니면 알레그리 중에 골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투엘이 조금 더 가능성도 있고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레그리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램파드 감독이 아웃된다 램파드 아웃이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좀 사랑했던 해외 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설로서 사랑했던 그런 감독을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지만 현실과 이상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램파드 감독이 초보 감독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효율을 내고 있어서 70팬들이나 여러 축구를 사랑하시는 팬들에게 우려를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램파드 감독이 최근에 최근에 경질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버리면서 이렇게까지 영상을 다뤄봤는데 가장 베스트는 뭐가 됐든 첼시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심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